오늘 읽은 이 복잡한 규정은 대속제일날 행하는 규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 이것은 앤서니 테스테파노가 쓴 즉답기도라는 책 겉표지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한다니 그것도 10가지나 되는 기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쯤으로 여기고 이제나 주실까 저제나 주실까 기다리는 경박스러운 세상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는 자신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즉답을 구하는 경박한 세상에서 이미 채워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즉각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즉각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 운명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항상 예수로 응답하시는 기도 목록들입니다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에 열과한 기도보다는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에 관한 소원성취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나 용기를 달라는 기도는 응답 받으나 마나 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평안이나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집을 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도 더 시원찮은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H그룹의 후계자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유한 재벌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제게 용기와 평안을 주세요 제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즉각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천억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육체 이탈입니다 나의 육체를 떠나는 나를 올감에는 육체와 현안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별거 아닌 일로 파르르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가와 도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 나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자신의 손주, 손녀의 돌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저와의 십수년간의 교제를 끊고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그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역경도 돌파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속제소입니다 속제소, 그러니까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제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찾아가겠죠, 그렇죠?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해결책을 들을 수 있고 당연히 나는 어떤 난관과 역경도 이기고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겠죠 속제소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막의 구조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하다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고 가장 먼저 세마포 휘장으로 50보, 100보 되는 넓은 마당을 하나 만듭니다 휘장을 쳐서 그 마당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동물을 태우는 번재단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을 태워서 그리고 몇 걸음 가다 보면 물 두멍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행할 때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가면 네 겹으로 덮여져 있는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이거를 성경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전실과 후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실은 이렇게 뻥 뚫려져 있고 가다 보면 휘장이 있고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 중앙에는 법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괴는 길이 120cm, 폭과 높이는 70cm 정도는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법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법괴의 뚜껑 위가 바로 속재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재소 이러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로 120cm, 세로 70cm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장소입니다 머리에 들어오세요 이 성막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괴 위 속재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 성소의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 아무나 무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시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재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휘장 안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소 출입 제안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서 또 급하다고 해서 수시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외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선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재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뵙고 그동안에 현안들의 목록을 보고 드리고 그 답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의 속재만을 위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성소 안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옷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발목에다가는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살아 있구나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한참 멈춰 있으면 죽은 줄 알고 그 줄을 끌어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조치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뭐예요 뭔가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따라오고는 계시죠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부족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전지전농한 존재라면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족은 유목민이라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온 부족이 힘을 합쳐서 훌륭한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 성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텐트의 시가가 얼마냐면 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는 그 텐트의 가장 은밀한 곳에 머물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거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가 지정한 날에 현안을 들고 들어가 물어보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정한 격식과 예를 갖추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그가 거처하는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내가 물어볼 수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조치는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1월 초에 들여야 하는 대속제일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절차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속제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단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만 이스라엘의 속제를 위해서만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놓고 모든 걸 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을까? 왜 내가 그토록 절박해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외면하시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기도는 즉시 항상 예스라고 즉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취업이 암 완치가 사업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절망을 이기는 것이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내놓는 것이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죄 용서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가난해도 아파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전화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 손에는 전화기가 한 대씩 들려있고 자기 방과 자동차도 생겼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를 더 주셔야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를 더 주셔야지 주체화 문제 때문에 생긴 속상한 일들 단임 목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직접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저는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방도 생기고 집도 전화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천국 다음은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나를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파트타임 청소년 담당 전도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밤에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왕복 8시간의 먼 길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길을 한참 동안 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싫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증오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절망은 더 깊어지고 원망은 더 높아지고 공포는 점점점점 더 짙게 깔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자동차 뒷자리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랬지였습니다 실제 음성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당시의 제 심정은 용선이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극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이것은 제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머리끝에서 전기와 같은 충격이 전해지고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평강 그 이후로 저는 겁대가리가 없어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전도사 목사로서 수없이 말했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제 자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증오와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어가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거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증오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거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어떤 것은 듣고 그리고 저는 내 기도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음성으로 들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벌벌 떨면서 들어가던 그 지송소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3일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사신 이유는 첫째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네 발밑에 튼튼하게 세워놓았다는 그런 뜻이 죄 용서함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증오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으면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 놓이게 되고 나는 가장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나는 저절로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 유대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이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를 아프게 했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책몽하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사함을 받았는데 지 동료에게 진 몇 푼 안 되는 걸 용서하지 못한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매일매일이 대속제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일은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 중에는 소소한 것들이 사탄의 부추김으로 증폭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탄으로 알고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오늘 용서하시고 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만물에 깃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보고 찾고 누려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죄를 사암받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 사암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일들을 잊고 그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복 내게 주신 능력 마음껏 발휘하고 활용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